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요? 불보종찰인 통도사에서 더구나 화음살림 대법회는 제가 알기로 역사가 백여 년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살림 법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회에 법사로 초청되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품은 비로자나 품입니다 제6품인데 자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글 번역은 백용성 스님께서 조선글 화음경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25년에 한글 번역을 화음경을 최초로 하셨습니다 12책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글 번역한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제2화음경 제6품 비로자나 품 해서 여기에 붙어 봅시다 이 비로자나 품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탄생하시던 날의 모든 순간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엮어놓은 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로자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거기 같이 읽어 봅시다 이때 보연 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불자야 이미 같이 읽읍시다 지나가 내 세상의 세계 미진수급을 지나고 다시 미진수급을 지나 배나 더하여 지난 세계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보문정광명이오 이 세계바다 가운데 세계가 있으니 성음이니라 만이고 그 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숨이 미진수 세계로서 군속을 삼았으니 그 형상이 반듯하고 뚜렷한 그 땅에는 한량없는 장음을 갖추었고 삼백번 거듭 겨버롱과 포배나무 윤희산이 함께 둘러여워 사스며일 제보 그 위에 듣고 청정하여 더러운 때가 없으니 광명이 빛나는 이라 성읍과 궁경 높이가 수미상과 같으며 허복과 음식이 생가 따라 나오니 그 급의 이름을 종종장은 급이라 하느니라 비로자나 품이 처음 열리게 되는 광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로자나 품을 물론 화음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비로자나 품을 독송을 해보면은 마치 통도사가 영축산 차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나무 숲이 쫙 깔려있고 누각들이 있는 것도 신의 물이 흐르고 이러한 광경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한 편의 멋진 드라마 같은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 이 통도사 저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영축산 꼭대기를 보고 들어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풍경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시내에서 아파트만 보다가 얼마나 탁 트입니까 거기다가 개울이 흐르지요 수많은 부처님의 정각이 있지요 그 정각마다 아름다운 단층이 있어 그 단층마다 새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면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늘 문제 삼는 것이 뭐냐 부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그 이단으로 몰려서 큰일 나 거기는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교주를 문제 삼고 있어요 부처는 무엇이냐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여하시불이니고 무엇이 부처냐 조주서님은 정전 백수자라 뜰 앞에 척백나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부처님이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어떤 시대가 오든지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뿌리박을 수 있고 그 사회의 그 지역의 부처님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호란에 발굴 한 권이면 그 한 권 세 개에서만 2000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살았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부처를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계속 여기에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도 그와 같은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육신을 살아계시는 서가모니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자들은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가 다 되니까 하신 말씀이 뭐라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하라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삼고 등불로 삼고 자기를 등불로 삼아서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신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진리가 곧 부처님입니다 옛날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후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고 수행했어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점점 연세가 들고 이제 열반에 드실 때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 육신을 버리더라도 내가 얘기한 내가설한 진리를 부처님으로 생각하라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육신의 부처님과 법신의 부처님 두 부처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법신의 부처님의 대표적인 부처님이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우리나라 산 가운데 어느 산을 가든지 가장 높은 봉우리는 뭐냐 반냐봉 아니면 비로봉이에요 비로봉이 가장 높은 산이라 꼭대기라 에베레스트도 원래 비로봉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주의 편만에 있고 어디 안에 계신 곳이 없어 어디나 계셔 내 마음에도 있고 이 자리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다 화장실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부처님만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의 부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에서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더 구체화된 것이 화음경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온천지가 부처님이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고차원적인 사람은 가능한데 우리 일반 신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찬된 것이 정토산부경 등의 법화경이나 정토산부경 등이 편찬됩니다 거기는 뭐냐 보신의 부처님이 나오게 돼요 인과 음부로 과거의 이러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대신 부처님 그 부처님이 만드신 나라 그것이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고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은 물론 법신불로도 얘기를 합니다만 보신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 신앙의 부처님이라 신앙의 이건 어찌 보면 유일심비에서 돼요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이 아미타신앙이 나왔기 때문에 아미타신앙에서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기독교 나오기 100년 전에 탄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신의 부처님, 아미타불이라고 신앙의 부처님이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어떤 부처님이냐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부처님이오 아미타불은 초역사적인 부처님 역사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를 초월한 초역사적인 부처님이라 그래서 그 초역사적인 부처님을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역사적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도 하나님은 초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믿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우리가 못 봤지만도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과학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 부처입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기 때문에 원래 형상으로 모실 수가 없어 형상으로 모시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라 우상이 그 원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런 상을 딱 걸어놓고 이런 상을 동그라미를 하나 딱 쳐놓고 법신불입니다 그러거든 이런 상 법신불이다 그러거든 이런 상으로 표현한 것 자체도 벌써 우상이라 그래서 큰 본사의 해외인사라든지 법주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적광전이 있는데 대적광전을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만 한 번 모신 것이 아니고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 모셨지만도 옆에 서가모니 부처님, 노사나불 이렇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원만 모신 노사나불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삼신불을 다 모십니다 삼신불을 안 모시고 비로자나 부처님만 딱 모신 경우는 밀교 계통은 그렇게 하지만도 다른 대성불교에서는 삼신불을 모셔야 그 신앙의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자나 품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100억 하신이 있는데 삼신불이 있다고 그랬죠 컨닝 좀 해도 괜찮아요 첫째 뭐냐 법신불이 있고 둘째 보신불이 있고 셋째 화신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신론이라 해서 불교하게 해서는 굉장히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보신불 가운데도 자수용신이냐 타수용신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뭐? 법신불 둘째 화신불 셋째 보신불 법신 보호신 화신 아시겠어요? 오늘 아침 일찍 오느라고 밥을 안 먹고 왔나? 막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리나? 뭐든지 예야만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 비로자나 불의 부처님에 대해서 비로자나 품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의 광경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강원의 부처님이 4월 첫 발 탄생할 때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구령이 와서 토수를 해가지고 물을 뿜어서 애기를 씻기고 하는 것처럼 그 같은 광경을 얘기하는 것이 비로자나 품입니다 아까 읽은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라 여기에 이제 설주가 누구냐?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그때 광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여기에 보면 설주가 보현보살이라 보현보살이 중심이 돼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야 이미 지나간 애 세상에 미진수급을 지나고 그런 옛날 옛날 수급이 지난 세상에 그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가 뭐냐 보문정광명세계라는 세계가 있었고 그 바다 이름을 향수해라 그래 향수해 지금은 우리가 칠정례로 예부를 모시지만도 그전에는 1900년대만 하더라도 향수해를 가지고 예부를 모셨어요 예부를 그래서 향수해라는 바다가 향기로 향으로 찬 그런 바다가 있었다 향수해라는 바다가 있었다 그 나라의 국토이라면 성음국이라는 나라라 아주 음성이 수성해 음성이 그 나라에는 새가 울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부딪히고 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전부 노래소리로 다 들려 뭐 태풍이 있다든지 허리케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파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산들바람이 불고 산들바람이 불면 나뭇잎과 나뭇잎이 부딪혀서 크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풍경소리처럼 아름답게 노래소리로 들리고 산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그 계곡의 물도 바로 부처님의 설범으로 들리는 이런 세계다 이래서 그 나라 이름을 수성할 성자 소리음자 성음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라 이름을 짓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미국을 아메리카라 그러죠 미국을 아메리카라 그러는데 우리는 미국이라 그래 아름다울 미 나라 국장 미국은 대단히 아름답고 유토피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게 미국이라 불렀어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부르는데 뭐냐 산미자 나라 국자로 불렀어요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그냥 우리가 살을 입에 넣어서 씹어 먹어야 되듯이 그냥 씹어 먹어야 될 존재다 해서 미국이라고 산미자를 써버렸어요 이렇게 나라 이름을 짓는데도 다 달라요 일본 가서 미국이라고 아름다운 미자 미국이라고 쓰면 몰라 산미자를 써야 돼요 그때는 원수의 나라니까 그냥 살처럼 바삭바삭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야 2차 대전 이긴다 생각해가지고 산미자를 썼어요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성음국이라 그랬습니다 그 환경적으로는 모두가 거기 가면 성불할 수가 있어 풍요롭고 아름다운 최적의 국토라 주위 환경이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 가면 성불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분위기가 된다 건명은 종종 장응급이요 특징은 생각에 따라 어법과 음식이 나오는 전자동 올 오토매틱 시대라 전자동 시대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지절로 그냥 요즘 배달되듯이 내가 뭐 먹고 싶다 싶으면 지절로 배달되는 그런 나라라 여기 끝에 나오지요 수미산과 같으며 어법과 음식이 생각에 따라 나오니 그 급 이름은 종종 장응급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수미산 위에 화염보장음 화염보장음 산이 아래에서 부는 바람이 말해 중생들에게 시원하고 상쾌한 마음을 들게 하고 이곳의 가장 큰 도시 이름은 영광명에는 그 도시가 영광명이라는 도시인데 세련된 성들이 서로 아름다운 꽃으로 정원을 가꾸며 장음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들도 꽃들도 모두 평화롭게 장음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감이 저절로 넘치고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세계라 이 향기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백유순이나 되는 큰 영꽃이 피어있어 인류순이 14.4키로예요 그럼 백유순이니까 영꽃이 얼마나 커 그런 영꽃이 피어서 있는 세계가 바로 성음국이다 3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큰 소리로 영가들 다 들어야 되니까 10만 영가가 여기 지금 우리 사람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영가는 몇 명이 와 있느냐 10만 명 영가가 와 있어요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모든 불자야 저 불국장은 광명 큰 성 가운데에 임금이 서니라 성견선의 왕이니 백만억 나유 다성을 다스리고 그늘이며 부인과 국녀가 3만 7천 사람인데 복길상이 우두머리가 되고 임금의 아들이 500명인데 그 중에 대위광태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큰 위험 광명태자가 일만의 부인이 있었는데 묘견 태자비가 우두머리가 되었느니라 이때 큰 위험 광명태자가 부처님 광명보기를 마치고 옛적에 닦은 착한 뿌리의 힘으로서 열 가지 법문을 정도하였느니라 어떠한 것이 여린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받기 매를 정도하였고 일체 부처님의 넓은 문다라니를 정도하였으며 큰 방병고집 안야바람이를 정도하였고 일체 중생을 조보하여 큰 장어 크게 사랑함을 정도하였으며 넓은 구름소리로 크게 슬퍼함을 정도하여 끝없는 공덕과 가장 수성한 마음을 내는 큰 기쁨을 정도하였으며 실상과 같이 일체법을 깨쳐서 크게 놓아버림을 정도하였고 늘고 강병과 평등한 곳이 큰 신통을 증덕하였으며 너를 더욱 키우는 큰 원력을 증덕하였고 널 내일 제 지혜의 광명에 들어가는 말제 주문을 증덕하였느니라 나나몰미 다물 거기에는 큰 성이 있는데 묘견선의 왕이 있는데 묘견선의 왕의 왕비와 국녀가 3만 명이 넘어 그런데 그중에서 복길상 왕비가 제일 왕비 가운데 대표적인 왕비라 그리고 태자가 있는데 대위광 태자가 있고 태자빈이 많은데 그 태자빈 가운데 대표적인 태자빈이 묘견 태자빈아 대위광 태자가 심력을 세워서 10가지의 원력을 세워서 이제 정덕을 합니다 10가지의 원력 아미타부는 48대 원을 세웠죠 지장보산은 10가지의 원을 세웠죠 약사여래 부처님은 12가지의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대위광 태자가 10가지의 원을 세웠는데 뭐냐 공덕으로는 공덕윤 삼매와 보문다라니 정덕과 방편 바람위를 하고 4가지의 공덕을 샀고 3가지의 공덕을 샀고 4가지의 수행을 합니다 자비희사 큰 사랑과 큰 슬픔과 큰 기뻄과 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정덕하였고 방편으로는 방편 신통을 정덕하였고 원력을 정덕하였고 보일체지 광명 변제문 말하는 것을 아주 변제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이 대위광 태자가 결국 뭐냐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하게 돼서 대위광 비구가 되고 대위광 비구가 대위광 보살이 되어서 이 대위광 태자가 결국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큰 성 가운데 있는 모든 왕과 그 권속들이 모두 함께 일체공덕의 수미산처럼 수성한 구름열에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를 갖추고 한쪽의 자리를 정돈하고 물러가 앉았느니라 그때 부처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은 누구냐 아까 사회를 본 스님처럼 처음 시작은 사회 본 스님이 했지만도 거기에 나와서 법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광스님이요 오늘 법문 누가 했느냐 그러면 보광스님이 했다 이러면 알고 가야지 그와 같이 이제 아까 사회는 보현보살 했지만도 그 다음에 주부는 누구냐 일체공덕 수미성운 열애 일체공덕 수미성운 열애 수미성운 열애 이제 그날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을 듣고 대의광 태자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원래 그대로 있으면 임금이 되는데 출가를 해서 선임이 돼 선임이 되어서 열 가지 원을 세워서 보살이 되고 그 원이 생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모든 불자야 이때 큰 위험 광명 보살의 일체공덕이 수미산처럼 수성한 구름에 부처님 배 얻고 받들어선 기여 공양한 인연으로 저 열애께서 계신 곳에서 마음을 깨쳐요 다람을 얻어서 일체 세간을 위하여 열애께서 예적에 행하신 바다를 나타내 보이고 일체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나타내 보이고 일체 벗개에 두루두루 가나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도량 가운데 부처님 이루시여 자제한 힘을 나타내 보이고 부처님의 힘이 두려움이 없고 차별이 없는 지혜 나타내 보이던 내 여래에 몸을 시음함을 나타내 가히 생각하여 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청정한 부처님의 국토를 장음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보영보서리 논바행과 원을 나타내 보오수미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열해 청정한 나라 토지를 성취해 하여 따일 때 일체 공덕에 수미산처럼 수승한 구름에 부처님께서 큰 위여 명보사를 위하여 개성으로 찬탄하시기를 착하다 대위광보살 여보게 꽃집이라는 네 이름을 일컬어 중생을 이루게 하고 하늘 가닥에 벌이 두루를 일으켜 나아가 도다 그대는 지혜 광명을 얻어서 벗개에 두루 가득 하도 다복과 지혜 가 모두 넓고 그니 맞다 지혜 바다를 얻으리라 한세계 가운데 다가 행하기를 저세계 수미수 미친수 같은 급을 지내니 그대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마땅히 이와 같은 지혜를 얻으리라 나를 얻으리라 얻으리라 나를 나를 아멘 이제 처음에 독송한 데는 서문이라 서문으로 부처님이 설법하러 오시기 전에 그 광경을 참 얘기를 했고 그 환경을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든 대중이 구강으로부터 태자로부터 그 많은 궁녀들과 또 그 태자비와 왕비가 참 앉아서 법문을 듣는 거라 여러분들이 왕비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좋은가 여왕의 대접을 한번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상상력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들어야 돼 대성불교는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허무 맹랑한 소리로 했구나 이런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으려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상력이 풍부하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부처님은 비가 내리더라도 그것을 피로 생각하지 않고 꽃으로 생각하셨어요 바람이 불더라도 그것을 음악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상상력이 없으면 대성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대성불교는 무수한 상상력 이것이 지금 바로 뭐냐 앞으로는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바로 4차 산업시대라 부처님은 이 세상도 뭐냐 가상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냐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를 지난번에 라우나 KBS에서 하는 거 보세요 방청객 하나도 없어 그러나 전국에 그 사람들이 가상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참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야 부처님은 이 시대를 이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가상의 시대를 부처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가상의 세계를 상상력을 가지지 못하면 대성불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세계를 빠져들어야 돼 법화경도 읽다 보면 아이고 뭐 이럴려고 사람이 뭐 몇 십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뭐 그런 세계가 있느냐 이 지금 이 법문하는 이 공간에는 영가가 십만 영가가 와서 이 법문을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법문 서툴게 할 수가 없어 영가가 들으면 여기에 여기에 가득 차있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구름처럼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다 연등을 선하는데 연등 선 사람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법문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 비루자나 품도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이 화음살림 법회도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송을 다 걸매면서 성흥국의 일체공덕 수미성흥 여래 수미성 수미성흥 여래가 이제 부처님께서 셀버를 하시는 거예요 셀버를 하니까 그 대위강 태자가 출가해서 대위강 보살이 되고 열 가지 원이 다 성취되어서 이 대위강 보살은 원을 세울 때 뭐라고 세우냐 이 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명세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명세할 때 뭘 가지고 명세해요 손가락 sono 손가락 걸고 또 도장까지 찍어 그다음에 또 할 때는 뭘 해야 목숨 걸고 명세해 목숨 네 원인 대 대 Himself 불교의 모든 보살들은 무엇을 가지고 명세하는 게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ba 이루 이러한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채가 되지 않겠습니다 명세하는 거예요 아미탑을 또 과거에 법장보살로 있을 때 48대 원을 세워서 이 48대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원을 세워서 그런데 법장보살이 아미탑을 되었단 말이에요 아미탑을 되었다는 것은 뭐냐 48대 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48대 원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도 대의강 보살이 10가지 원을 세웠는데 이 10가지 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서 나중에 뭐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비로자나 품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다 설명을 해버리면 어떠냐 더 이상 화음살림법에 안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끝에 가서 크라이막스로 올라가게 화음경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요즘 유튜브도 나오고 실황중계도 나오고 전부 통도사회 하는 것이 전부 집에 앉아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이 시간 되면 딱 법문을 들을 세배를 해가지고 방 안에서라도 여기 온 것처럼 딱 몸을 단정히 하고 딱 앉아서 법문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우연하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유튜브를 배웠어요 내가 1인 크레이터라 우리 절에서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딱 이걸 배워가지고 유튜브를 혼자서 촬영하고 자막 넣고 음향 넣고 조명 조절하고 다 해서 했는데 딱 코로나로 와서 그냥 비대면 법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회를 우리 절에 대중들만 앉혀놓고 신도 매사나 앉혀놓고 하더라도 법문하는 거 딱 촬영해서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신도들 법회에 있다고 엽서도 보냈는데 요즘 엽서도 안 보내고 딱 유튜브 제작해서 딱 보내면은 기도금도 들어오고 참여도 하고 요즘 엽서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면요 전부가 다 돼 이런 세상이 이미 온다고 부처님은 다 예견하셨어 가상의 세상이 온다고 예견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로자나 품도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법문을 들어야지 아니 뭐 그렇게 장황하게 그런 세계가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음 수미성음 성훈여래께서 출연해가지고 성견선의왕 태자인 대위강 태자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대위강 보살이 되어서 수행한 끝에 10월 역을 정득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큰 연꽃에서 광명과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성인 일체공덕상 수미성훈 부처님이 이 찬란한 찬탄하게 광명을 펼쳐온 온 세계를 두루 비추고 화려하게 출연하는 설법을 하게 됩니다 모두 10분의 부처님이 출연해서 그 10분의 부처님이 광명을 쫙 내어가지고 그 광명 속에서 대위강 보살이 수행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고행을 하고 난행을 하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벗이여 이 찬란한 빛이여 아름다운 비로자나여 온 세상에 가득하소서 저희들의 아픔과 절망을 사라지게 하소서 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이제 끝내면서 읽읍시다 오 찬란한 빛이여 큰소리로 오 찬란한 빛이여 아름다운 비로자나여 온 세상에 가득하소서 저희들의 아픔과 절망을 사라지게 하소서 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원잇자공덕고급어일제아덕여 중생당생긍났고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나무용산불멸하소서 나무용산불멸하소서 나무용산불멸하소서